고맙소 세상이 등제도 나라도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건지던 눈물을 참 뜨거웠어요. 이 나이에서도 그대여 나를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는 늘 살아가고 못난 나를 만나서 비인석을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남겨진 세월도 함께합니다. 고맙소 고맙소 날 사랑하고 땡큐 뵈러 왔지 이상은 동화면사무소 앞에 써준 조왕준 노래 가사를 멋지게 써놨구만 여기는 동화면사무소 면장실이 있굽니다. 화학과 포용 활기찬 행복 마을 동화나라 동화같은 나라 동화 화학과 포용 활기찬 행복한 주민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화나라 화기에 의한 따뜻한 동화 친절한 13명 공직자와 함께 아주 따뜻한 동화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 이의정화 통화 면장님의 소감을 한번 듣겠습니다. 화학과 포용 활기찬 동화나라에서 우리 동화면사무소에서 열심히 우리 13명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뛸 각오를 하고 2020년 만에 하셨습니다. 우리 동화면 주민들이 행복하고 저 또한 동화면 1934명을 위해서 열심히 발바닥에 땀을 내겠습니다. 자 발파됨에 발파됨 땀을 내겠다는 우리 동화면장 이종화 면장님의 당찬 보부였습니다. 호연지기 신인정화 겸용 친절 면면 화학 이종화 여사 2020 동화면장을 위해서 정신일동 따뜻한 동화면 친절한 공직자 행복한 공동체 2022년 10월 20일 이종화 동화면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임정말의 사련 임한석 온께서 명필을 써갖고 오셨는데 일단 면장실 옆에다 제일 중요한 본치다가 지금 부착을 해놨습니다. 임정말의 임한석 온께서 또 하나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진 인사 대천명 화학과 벼라 국민의 행복한 장성 여기는 동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화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화면 사랑합니다. 동화면 화이팅!